영화의 이해 루이스 자네티 3. 움직임 움직임의 기계적 왜곡 영화에서의 움직임은 실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광학적 환영이다. 오늘날의 카메라는 몇 초당 24프레임으로 동작을 녹화한다. 동일한 속도로 그 필름이 영사될 때 이 정사진들은 인체의 눈에 의해 즉각적으로 섞여서 움직임에 환영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잔상이라고 부른다. 카메라 혹은 영사기의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영화감독은 화면 위에서의 움직임을 뒤틀리게 할 수 있다. 20세기로 넘어오던 시기에 멜리에스는 여러가지 트릭 촬영을 실험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의 대부분이 단지 재치있는 눈 요기감에 불과했지만 뒤를 이은 감독들은 여기에 예술적인 효과를 덧붙였다. 여기에는 다섯가지 기본적인 조작 방식인 애니메이션, 패스트 모션, 슬로우 모션, 역동작, 프리즈 프레임 이 있다. 애니메이션과 실제 영화 간에는 두가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애니메이션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진 않는다. 촬영되는 것은 대체로 그림이거나 정적인 사물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영화에서는 수많은 프레임이 각각 촬영된다. 각 프레임은 이웃하는 프레임과 극히 미세한 정도로만 차이가 난다. 이러한 프레임의 연속이 초당 24프레임씩 영사되면 그림이나 대상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동화적으로 변하는 환영을 낳게 된다. 애니메이션과 일반 영화 제작의 공통 분모는 카메라의 사용, 즉 촬영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인 극 영화가 연극에 가까운 반면 애니메이션은 그래픽 아트에 더 가깝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녹화하는 카메라가 피사체와 관객 사이의 중계자이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상이한 강조점을 가질 수 있다. 가령 월트 디즈니의 많은 영화는 일반 극 영화만큼이나 극적이다. 사실 많은 부모가 디즈니의 만비가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섭고 격렬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캐나다의 노먼 맥 로렌과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랩 학파의 뛰어난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몇몇은 사실상 셀룰로이드 필름 위에 그려진 추상적인 표현주의 회화이다. 흔히 애니메이션 영화, 곧 만화 영화는 주로 어린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오해한다. 아마 이것은 이 분야를 월트 디즈니가 오랜 세월 주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 장르도 그 복잡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극 영화 못지않게 다양하다. 디즈니의 작품들과 체코인 이리 트른카의 인형극 영화는 어린이와 어른에게 모두 흥미를 준다. 이러한 영화 중에 몇 편은 파울클레의 회화만큼이나 세련되고 복잡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만화 영화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랄프 박시, 고양이 프리츠와 교통체증을 둘 수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또 다른 흔한 오해는 그것이 일반 영화보다도 더 간단하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그 반대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1초가 흐를 때마다 24장의 그림이 촬영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 90분짜리 영화의 경우 129만6천장 이상의 그림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어떤 만화가들은 그림에 원근감을 주기 위하여 겹쳐놓은 투명한 플라스틱 종이를 사용한다. 하나의 프레임이 무려 3에서 4겹의 셀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필요한 모든 그림을 다 그려야만 하는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길이가 짧다. 극영화 길이의 만화 영화는 보통 일괄 작업 방식으로 수십 명씩이나 되는 도안가들이 수천 장의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제작한다. 기술적으로 볼 때 애니메이션은 일반 영화만큼이나 복잡하다. 이동 쇼트, 줌, 앵글, 여러가지 렌즈, 편집, 안전 등의 기법은 애니메이션이나 일반 영화 양쪽에 다 쓰일 수 있다. 유일한 차이는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그림을 그려서 영상을 만든다는 것뿐이다. 나아가서 만화 영화 제작자들은 화가의 기술을 대부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물감, 펜, 연필, 파스텔, 에벌도료, 아크릴 등 어떤 제작자들은 일반 영화의 기법을 애니메이션과 복합시키기도 한다. 가령 이웃사람들에서 맥 러렌은 픽셀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썼다. 픽셀레이션은 실제 배우들을 매 프레임마다 찍는 것으로써 가끔 스톱모션 촬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방법이다. 그 장면이 스크린 위에 영사되었을 때 배우들은 급하고 갑작스런 동작으로 움직임으로 소박한 풍자 만화의 인물처럼 나타난다. 다른 제작자들은 동일한 프레임 안에 애니메이션과 일반 영화의 기법을 함께 사용해왔다. 이러한 혼합은 광학기기로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필름이 겹쳐진다. 하나는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사람과 사물을 촬영한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그림이 나올 부분은 실제 화면에서는 매트로 차단된다.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혼합한 가장 성공적인 예 중에 하나가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의 누가 로저 레베스를 모함했는가이다. 리처드 윌리엄스가 이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었는데 320명의 애니메이터가 참여했다. 이 영화에는 거의 200만 장의 그림이 제작되었다. 어떤 싱글 프레임은 너무 복잡해서 24장의 그림이 필요하기도 했다. 만화 인물과 실사 디테일의 통합은 놀랍다. 만화 토끼가 진짜 커피잔으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잔이 딸각거린다. 만화 인물은 세트에 진짜 그림자를 들이운다. 살아있는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게 하기도 한다. 패스트 모션은 초당 24프레임보다 더 느린 비율로 촬영된다. 보통 촬영된 소재는 정상속도로 영사된다. 시퀀스가 초당 24프레임으로 영사될 때 그 효과는 일종의 가속이다. 이 테크닉은 종종 어떤 씬의 컨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을 보여주거나 또는 카메라를 지나쳐서 달려가는 자동차의 자연스러운 속도를 강화시키는데 이용된다. 초기 무선 영화의 코미디는 카메라와 영사기가 1초에 24프레임의 기준으로 극역화되기 전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그 코미디의 속도감은 오늘날의 영사기 속도로 볼 때 과장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1초당 16 내지 20프레임으로도 초창기의 감독들은 코믹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패스트 모션의 기교를 사용하였다. 그런 가속도의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맥 세네티어의 코미디가 지닌 미치광이와 같이 날뛰는 생명력은 상실될 것이다. 프랑스의 미학자 앙리 베르그송에 의하면 사람들이 유연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 코미디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기계와는 달리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지적 능력은 탄력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측정된다. 행동이 기계와 같고 탄력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습다고 느낀다. 기계와 같은 행동의 한 가지 측면은 그 속도이다. 인간의 움직임이 영화에서 가속화될 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우습게 보인다. 리처드 레스터의 고된 날 밤에서 가속도는 단지 영화의 수많은 시각적 웃음거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감독들은 이러한 기교를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나 인물 묘사의 한 측면으로 사용한다. 리처드 스누의 톰 존스에서 업톤 여관의 혼란이 세밀하게 사람을 웃기는데 이것은 패스트 모션으로 모든 인물의 기계와 같은 행동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톰은 워터스 부인의 침대에서 도망치고 피츠 패트릭 씨는 이성을 잃고 날뛰며 웨스턴 나리는 자기의 딸을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하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슬로우 모션의 장면은 1초당 24프레임 이상으로 사건을 촬영하여 표준속도로 필름을 영사하여 만든다. 슬로우 모션은 동작을 의식처럼 보이게 하고 장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매우 흔해 빠진 동작이라고 할지라도 느린 동작에서는 안무한 것과 같은 우아한 모습을 따게 됐다. 속도감이 코미디 본연의 리듬인 데 반하여 느리고 위험 있는 움직임은 비극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당포에서 시드니 루멧은 회상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을 써서 가족과 함께 목가적인 시골에 나가 있는 젊은 시절의 주인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장면은 서정적이고 딴 세상의 것처럼 보인다.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격렬한 장면의 효과는 역설적으로 아름답다. 와일드 번치 에서 패킴파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말이 쓰러지는 등 거의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공포의 장면을 찍는 데에 슬로우 모션을 사용했다. 이렇게 추한 장면을 심미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패킴파는 그렇게도 무익하게 보이는 폭력적인 삶에 왜 인간들이 중독되어 있나를 보여준다. 폭력은 해밍에의 소설에서 묘사된 것과 흡사한 양식으로 거의 미학적 신조가 되는 것이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폭력은 사실 패킴파의 작품에서 상표가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다른 감독들이 슬로우 모션을 고루한 영화 수법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역동작은 필름을 역으로 돌리면서 동작을 찍는 것을 말한다. 화면에 영사되었을 때 사건은 거꾸로 전개된다. 멜리에스 이래로 역동작은 개그야의 단계를 많이 넘어서지는 못했다. 교묘한 솜씨에서 레스터는 코믹하게 동작을 재촬영한다는 취지로 달가리 그 껍질로 되돌아갈 때의 순간적인 웃음을 자아내기 위하여 역동작을 사용하였다. 슬로우 모션과 합해진 역동작의 가장 인상 깊은 사용은 장콕토의 오르페우스에서이다. 주인공은 잃어버린 아내를 되찾기 위하여 지옥으로 간다. 그는 지옥에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는 잘못을 되돌리기 위하여 원래의 결단을 내리는 시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말을 한다. 신기하게도 이전의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되돌려져 주인공은 우리의 눈앞에서 과거로 급히 채워가듯 해서 마침내 그 운명적인 결단이 내려졌던 곳에 도달한다. 이 장면에서의 슬로우 모션은 영화에서 어떻게 공간이 시간화하고 시간이 공간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의다. 프리즈 프레임은 스크린 위에 모든 동작을 중지시킨다. 한 영상이 선택되고 움직임이 멈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많은 프레임의 그 영상이 복사된다. 프리즈 쇼트로 장면을 중단함으로써 감독은 한 영상의 주의를 끌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끔 그런 영상은 트리포의 400번의 구타의 마지막 쇼트에서처럼 몇 분의 1초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는 순간적으로 예리한 영상이기도 하다. 감독들은 희극적인 목적을 위해 프리즈 프레임을 쓰기도 한다. 톤 존슨에서 리처드슨은 스크린 밖에 화자가 왜 톰이 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교수형을 당해서는 안 되는가를 관객에게 세련되게 설명하는 동안에 올가미에 걸려있는 톰의 쇼트를 중단시킨다. 다른 경우에서는 프리즈 프레임이 주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리처드슨의 장거리 주자의 고독의 마지막 영상은 영화의 끝에 주인공의 변함없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고정된다. 프리즈 프레임은 시간을 다루는 데에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고정된 영상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용기의 끝부분에서 헨리 헤더웨이는 말을 탄 주인공 이 담장을 뛰어넘는 쇼트를 고정시킨다. 말이 높이 뛰어올랐을 때 쇼트를 고정시킴으로써 하더웨이는 시간을 초월한 영광에 대한 비유를 창출한다. 그 이미지는 말 타는 사람의 영웅적인 상으로써 시간과 쇠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물론 동작이 전혀 없는 것은 종종 죽음과 연관되기도 하고 하더웨이의 프리즈 프레임 역시 죽음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 아마 더욱 뚜렷한 죽음의 비유는 조지 로이 힐의 내일을 향해 싸라의 결론 부분에서 두 주인공 폴 누면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사살당하기 직전에 동작을 멈추는 것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더웨이의 프리즈 프레임과 같이 힐의 프리즈 프레임도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계적인 왜곡의 대부분은 멜리에스가 발견한 것이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것은 대부분의 상업 영화 감독에게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1950년대에 프랑스의 누웨이브 감독들이 그 방법을 재현했다. 그 이후로 이런 기교 중에 많은 것이 현란하게 사용되었다. 줌, 프리즈 프레임과 슬로 모션 장면 등은 1960년대에는 거의 필수적인 것이었고 많은 경우에서 이런 기법은 상투수법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기교가 선택된 소재와 유기적인가는 고려되지 않은 채로 억지로 소재에 덧붙여진 쓸데없는 멋부림이 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의 움직임은 단지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감독에게는 움직임을 전달하는 많은 방법이 있으며 위대한 감독과 그저 그런 감독을 구별짓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문제이다. 주어진 한 맥락에서 움직임이 얼마나 암시적이고 영향력이 있는가 혹은 얼마나 정확하게 동작의 형식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어진 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주어진 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